먹었겠어요? 거기 앉아 계세요. 아니 어디라고 그러죠 누나? 아! 아! 아니 누나! 아 이거 뭐예요 그게! 아 이걸 어떻게 속아! 아! 아 누나 이거 아 누나가 생각했는데 주가 막힌 숨이 나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속아? 내가 웃는 걸로 보여? 나 울고 있어. 아 누나는 주가 막힌다 웃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아니야 눈물 안 보여? 아 전혀 안 보이는데 누나 아 너 이러는지 몰랐어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무슨 소리야 누나 아 이거 무슨 소리야 누나 아 누나 잠깐만 아 누나 아 누나! 누나 잠깐만 아무리니까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아 누나! 아 누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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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나! 이번엔 진짜야 아니 이번엔 진짜 인대가 나갔어 아 누나 아 무슨 시기가 나갔어 누나 아 이거 이거 아 왜이래! 아 누나 이걸 어쩔 수가 없어 아 누나 이걸 아 어쩔 수가 아니 이건 또 이건 또 뭐야 누나 아 이건 또 뭐야 누나 아 어떡해 여기 낑겼어 안 꼈어 누나 내가 봤어 안 꼈어 좀 잡아줘 아 누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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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뭐야 아 누나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누나 잠깐만 열어봐 아니 누나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석진이 형 누가 누나가 뛰었든 내가 뛰었든 석진이 형을 뛰었으면 아 누나 그걸로 일단 일란도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럼 나눠가죠 어딜요? 아니 잠깐 누나 잠깐 아니 아니 금이 지금 아니 아니 내가 녹여서 목걸이 해줄게 아 누나 진짜 아니 누나 그러니까 우리 형사 하잖아 우리 같은 형사 팀이니까 일단 저쪽 팀을 다 아웃 시키고 그 다음에 하자고요 너부터 아웃 시키고 싶어 아니 누나 아니 아 누나 진짜 장난 아니네 정말 나 장난 아니야 아니 아니 그게 뭐야 아니 그게 뭐야 아니 다음번에 다 놓쳐버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때문이야 아니 나 때문이 아니야 누나 나 때문이야 아니 나 때문이야 내 나 내 그 아이 잠깐만 아니 누나 아니 왜 널 꺽쳐졌어 아니 누나 나 일단 그냥 갑니다 나 누나 몰라 어? 누나 나 그냥 가 누나 이때마다 그냥 치고 갈 거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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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니 누나 노일도 모르겠고 아 예 왔는데 지사증 장콩을 잡으려는 너가 먼저 가버리고 아니 너가 먼저 가버리네 누나는 지금 이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꼭 scallop 나 꼭 보실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심행날 못 탄다고 아까도 하자마자 퍼져 죽게 되더니 샤악 뛰어다니는 거 봐 나 진짜 별명이 엄살이 되니까 엄살 엄지사. 엄지사, 내가 발명 됐어요, 일본에. 무섭다, 꿈에 나타날까 봐. 머리, 머리들 이렇게 치 날리면서 막 그냥. 막,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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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내가 재생, 재생 출장 인마, 정말. 내가, 내가 들어갈게. 내가 들어갈게, 내가 들어갈게. 몰게, 내가 모을게. 앞뒀어, 앞뒀어. 모을게, 모을게. 자, 수사해 봅시다. 자. 파이팅!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무조건 살아, 살아 있어야 된다. 알겠습니다, 형님. 네, 알겠습니다. 이 잡범 잡으러 갑니다. 야, 이거 어디로 도망쳐? 형, 이 뒤로. 우리 아예. 나 몰라, 나 서울까지 뛰어갈 거니까. 야, 나도 몰라. 형. 형. 저 파란팀이 형 꼬나 몇 개 있나봐요. 축구장인데? 그러네. 아, 어디까지 가요? 얘기 좀 하시죠, 얘기 좀. 아, 잠깐. 대화, 대화. 예. 형.